복합소재 가공용 라우터 엔드밀 드릴 복합소재 가공용 ND-2100은 고순도, 고경도의 나노 크리스탈 라인 다이아몬드 코팅 제종입니다. 나노 스트럭처 코팅은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CCDR은 압축 절삭을 위한 형상 적용, 상하면에 가공 결합을 억제합니다. CCR은 얇은 판재의 형상 윤곽, 폼, 절단 가공에 적합한 공구입니다. CCLR은 윤곽, 마키놈 가공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CCLR은 측면, 정삭 가공에 적합한 공구입니다. MS-DPC는 2단 선단각 형상, 인선부 절미 형상으로 버업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económico권 Z-Okay CD-tober OL U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